나도 카이니하고 자주 통화를 하는 건 아니에요. 하여간 쑥스럽겠지만 그래도. 걸었어, 걸었어. 스피커, 스피커. 떨려, 떨려, 떨려. 너 김용철한테 걸어놓고 정인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아니야. 이리 바꿔놓은 거 아니지. 한참 바쁘었어. 한참 바쁘었어. 20번은 그냥 가봐야지. 20번은 가봐야지. 이건 진짜 아닌데. 저달라 커지기 기다리라고. 20번 했어, 알았어, 알았어. 기다리라고. 안 한다니까, 안 한다니까. 20번만. 꺼졌어, 꺼졌어. 아니야, 거기 연결되고 있어. 20번만 듣자. 연결이 되지 않아, 연결이 되지 않아. 연결이 되지 않아. 품위를 지켜. 품위를 지켜. 품위를 지켜. 안 받아, 안 받아. 소리를 해놔. 소리를 해놔. 소리를 해놔. 지금 사연 보낸 사람이 얼마나 놀랄까. 연결되는 줄 알고. 끊게. 술이 확 깬다. 나도야. 소라가 다 됐다. 정혜인 때문에 뭐 먹었는지 모르겠어. 갑자기? 집중하고 먹어야 되는데. 정신이 없으니까. 더 먹으러 가자. 전하자, 전 먹자. 든든하게.